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오. 그러나 건강 잃으면 모든 거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건강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해입니다. 4월 22일자 의학신문에 나온 조사 결과 역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건강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 매월 건강관리를 위해서 8만4천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재미있죠. 계단이 멀쩡히 있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누릅니다. 그 계단을 별로 사용을 하려고를 안 해요. 한 층이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깁시다. 캠페인을 해도 그래도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계단 옆에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5배의 칼로리를 더 소모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50%가 무려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비율이 확 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그래요. 그걸 보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기가 막힙니다. 이 대장에 남의 대변을 집어넣는 시술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에 면역체계가 총집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고 또 여기에 그 상태가 아주 좋아지면 건강이 증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변이 뭐예요? 좋은 말로 대변, 나쁜 말로 똥. 남의 똥을 여기다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양질의 똥 그리고 좋은 균들이 잘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 대변에는요 무려 좋은 세균들이 100조 마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약 100g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변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무려 1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1천만 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와 나 쾌변을 하는 사람인데 돈벌국리를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늘 귀가 솔깃하게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관심사는 역시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모두를 패닉 상태로 다 몰아갔죠. 그리고 국경마저도 닫아 걸도록 만들었습니다. 실로 건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건강에 대한 관점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느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종교는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을 치우쳐요. 영이 중요하다. 육은 별것 아니다. 도해시합니다. 반대의 경향도 있죠. 육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세 불확실해. 영의 측면을 도해시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법적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주로 따지면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영과 육이 하나 치우침 없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이 잘 결합되고 균형을 갖춘 존재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죠. 고 조용기 목사님. 이분은요 소위 삼중 축복. 그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좀 더 맛깔라요. 찰집니다. 삼박자 축복. 이것을 주창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응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범사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 안 받고 강건해진다.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반발하는 그러한 기류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고 사람들도 보호본능으로 딱 외부에 대해서 마음을 걸어 잠궜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하면 보호금을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 목회적인 특수성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잘 관리를 하고 보양을 하면서 우리 신원신이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한 성도가 되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교회의 성도님들이 영혼의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서 균형 잡힌 영과 육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축복을 받은 것이냐 축복 받으면 다 건강한 것이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땀 흘립니다. 남보다 더 뛰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발휘합니다. 최선 다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죠. 신자건 불신자건 같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게으르고 판판 놀고 일 안 하고 대충대충 흘려보내면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자기관리 잘하고 건강 잘 관리를 해나가고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충대충 팽개쳐버리고 멋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몸을 망가뜨려 버리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가 신앙의 회의에 깊이 빠져듭니다. 악인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맞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악인들이 오히려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 억압하면서 뒤통수 치고 그래서 더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 자녀들도 가진 꾀를 부리면서 앞길이 막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는 악인들이 만사용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가 그린 악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편 7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중에 이게 저게 있는데 그 중 포함된 게 뭐냐?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무병장수 하는 악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건강이 꼭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것은 아닐 수 있구나.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 미국 MD 앤더슨 병원에서 무려 32년 동안을 재직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의심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전문가 집단,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분들 이런 전문가들 비교했을 때 조폭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누가 더 회복되는 비율이 높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폭이더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교수나 변호사나 의사분들은 일단 과학적인 마인드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가 됐어요. 의사가 무언가 약을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또 나가요. 나을까? 될까? 그러니 약을 똑같이 써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폭은 누굽니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 조폭입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예요. 그냥 그러니까 에이 죽으면 죽는 거지 오늘을 막 그냥 힘 있게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암치료 받으면서도 병원 근처에 있는 룸살롱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가서 슬퍼 마시고 온다는 겁니다. 아 여기 어디 좋은 골프장 없습니까? 하면서 그냥 의사가 만류를 해도 에이! 이러면서 나가서 골프 치고 신나게 놀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허탕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전문가 집단보다 이 조폭들이 병이 잘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아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병났도록 축복해 주신 건가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들은 보통 결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그래서 의사협회 그리고 의사협회 그리고 의사협회 막 해도 아 그냥 90세 100세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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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쇄골을 어떻게 해서라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금식 한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빼싹 마르면서 쇄골이 다 드러납니다. 요지가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목적의식 없이 건강만 추구하고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성경적 건강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건강을 위한 건강만 추구하며 막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심지어 이건 우상, 숭배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요즘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백신 문제로 서랑설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 맞겠다. 아니 난 안 맞겠다. 나름의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백신이 저크리스토 세계정부가 이걸 전 세계에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맞으면 혈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나중에 세뇌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생체 정보를 다 슈퍼컴퓨터에 24시간 다 수집을 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백신을 이걸 맞는 것이다. 맞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 백신을 맞으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이 백신이 666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어이없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들에 여러분 휩쓸리지 좀 마시길 바라요. 이런 말이 휩쓸리고 동조를 하니까 자꾸 기독교가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백신은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수많은 의과학자들이 과학적 통계와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서 백신을 만든 것이고 그 과정과 그 결과와 모든 부분이 다 명명백백 이미 수백 편의 논문에 다 게재가 됐습니다. 자꾸 기독교를 미신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또 우리의 구원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취소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백신 따위가 내가 맞으면 취소된다 말도 안 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관 보금관이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허무맹랑한 SF 소설 같은 소리에 자꾸 휘둘리고 이러한 엉뚱한 소리에 음모론에 자꾸만 휘둘리는 겁니다. 물론요 그중에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통계를 보고 아 나는 내 건강상태와 여러가지 상황을 내가 고려할 때 나는 백신 안 맞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존중해야만 할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예요. 개중에 허황된 음모론으로 자꾸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저급한 미신종교 차원으로 하등 종교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 백신 음모론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배우자가 백신 맞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 666표를 받았어. 너는 지금 저크리스토와 손잡았어. 그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제가요. 가수 이남이도 아닌데 자꾸 울고 싶어라. 자꾸 울게 되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설교 짬을 빌려가지고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건강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주구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은 도대체 얼마만큼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정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정도. 이 말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약해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 삶이 무너져 있어도 장애가 있더라도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요. 건강하지만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에 비하여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김의신 박사님 책에 보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부잣집 외동 아들입니다. 정말 애지중지 앞길이 또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요. 몸이 갑자기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악성 림프종이에요. 부모가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들을 미국으로 엠디앤더스 병원으로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지경이 됐으면 시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낙심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이 평안하더랍니다. 아니 오히려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 청년이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에 헌신을 하리라. 그런데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그 가정의 가문이 이 청년 혼자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듣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병에 걸리고 그것도 이 악성 암에 걸려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까지 하더라도 이 가정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비관에 빠지지 않고 싱글벙글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청년이요 그 암 투병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신 바다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의 친구가 절친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아 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대신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 믿던 철벽 같은 부모의 마음이 열리고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저 몽골에 도서관을 짓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도 아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솔직히 어때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여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건강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하지만 또한 설령 우리에게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고 참 위대한 선교사 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선교는 어디에서 비롯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의 누이는 무려 오십 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이가 나를 위하여 오십 년 동안 중보 기도했습니다. 저의 선교의 절반은 제 누이의 몫입니다. 항우 장사처럼 여러분 강건해도 사명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길거리에 그냥 돌에 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약해도 인생이 무너져도 장애가 있어도 사명 감당하는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보석과 같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보조 앞에 설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키엘케브로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숨지기 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결박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다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셨다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에 사육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이 위대하고 유일한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2년째 뒤엎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목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어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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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뚫고 우리 팬데믹의 모든 과정 잘 끝까지 달려가는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